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공연때만 해보고 싶어서 락버전을 어떻게 우리집에서 하세요?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? 욕주둥뻥이가 문제지 했는데 이거를 제가 제 커버를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라치커라는 분이 올려주신 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해서 MR을 받았거든요 근데 완전 아무것도 녹음을 안해놓은 쌩 그거예요 아까 리허설을 해봤는데 약간 폭망이다 했는데 그냥 락앤롤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안하고 가느냐 의견이 어떠세요? 해주세요! 이럴 거 알았는데 대신 아무것도 그냥 쌩 MR을 받아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도 열심히 재밌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따라 불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디지털 인간들이 무시할 거예요 오케이? 네! 끝까지 하다 안되면 제가 꺼달라 할게요 그냥 이거는 딱 우리만의 비밀 방송 나고 있구나 오케이? 내 줌 안될까 말처럼 쉽진 않을 걸 알지만 내게 날 안아주면 안될까 오케이 오늘따라 세상이 무섭단 말야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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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인공 호흡을 해주라 왠지 숨이 잘 안 쉬어졌어 나 날 놀거면 과거에 놔주라 너가 있는 시간에서 죽어갈 거야 우리가 결혼하면 안될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이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 까지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내 방 첫 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 본 말은 나를 사랑하녀란란랄까 오사카나 어키나와이 바다 내 뮤직비들을 찍었던 곳 말야 예! 같이 가자 약속했었잖아 그 약속이 깨질까봐 겁있나 예! 어떠니 결혼한다 하던 나 진짜 처음으로 개가 부럽더라 하얀 웨딩끝을 입은 아름다우 너와 영원을 말할 수 있을까 가족이 되주라 내 집이 되주라 나도 날 줄 편히 너도 넣어주라 평생의 연인이야 네 말대로 말야 그래 별거 우주잖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받는 밤도 내 남을 사랑해봐도 내가 채워줄 거야 꼭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많은 나를 사랑하면 안될까 듣기 괜찮아요 듣기 괜찮아요?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많은 나를 사랑하면 안될까 나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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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